안녕하세요. 오늘은 장르는 폐모텔 제가 여기를 올리기 전에 두 번을 왔습니다. 두 번을 왔어요. 둘 다 레전드가 나왔습니다. 비오는 날 혹시나 와봤어요. 혹시나 사람이 진짜 없기를 바라겠지만 있으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용히 해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사람이 있으면 저는 솔직히 사람은 별로고 귀신이 나왔으면 좋겠지 사람이 나오는 순간 방송 흐름이 끊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사람보다는 귀신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것도 레전드 악귀로 2021년 6월 18일 여행 92탄 와.. 빡치게 왔다. 92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시 이동하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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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말을 안내도록 할께요. 혹시나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깐 뭔 향냄새가 어떻게 나지? 거짓말이란 향냄새가 어떻게 나지? 방금 뭔 소리야? 1층은 아직까지 별거 없는거 같으니깐 바로 2층 갈께요. 빨리빨리 치고나갈께요. 여러분들 치아가 일단 치아가 좀 더 치아 한번 가볼게요. 치아 여긴 5층이다. 5층까지 가야되요. 5층까지 일단은 6층까지 가야되요. 콩링 5층까지 가야되요. 그런데 위치에 가장 좋은지 단백질이 얼마 안된거 같은데? 단백질이 얼마 안된거 같은데? 누구세요? 저기 누구 있는거 같은데? 창문에 밖에요? 지금 이쪽이니 잠깐만.. 누구세요? 누구세요? 정신 누구세요? 뭐야 뭔소리야? 마ив 비 마이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그냥 나뭇잎같은거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되겠다..빨리 올라가 봐야겠다.. 뭐가 있긴 있다..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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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요즘 나잇에.. 진짜... 예쁜펀 Woop 나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spices to tour 다른 integral 내 Xin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뭔 소리야..? 혹시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소리, 소리, 소리.. 가까이 온다, 가까이 온다 가까이 온다 사람 아니야, 사람 아니야 사람한 척 가겠어, 척 가겠어 귀신! 귀신이야, 귀신 여러분들! 사람 인근 내지 마십시오 당신 돌아가신 분입니다 당신 돌아가신 분이에요 당신, 당신 아저씨.. 어디 계세요? 아저씨? 어디 계세요? 아저씨? 와.. 카메라랑 삼각대고 피 다 묻었어요 여러분들 진짜 1억입니까? 손 아예 지금 다 장났잖아 지금 피.. 지금 짜면 피.. 이게 지금 장난합니까? 봐봐 여러분들 봐봐 아주 주작같이 보입니까? 이게 지금 뭐가 어디에.. 상체..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가 어디든지 저거 저거 살이 아예 들려버렸습니다 지금요 이거는.. 와.. 지금.. 아.. 진짜 1억입니까? 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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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